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레이트 CJ로 발돋움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 1등 글로벌 푸드 앤 바이어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개념의 R&D 연구소 CJ 블러썸파크를 세웠습니다. 일리의 새로운 미래를 선사할 연구소 CJ 블러썸파크는 온리원이라는 CJ 경영 철학을 철저하게 구현했습니다. 연구를 위한 프라임동과 파일럿 테스트 및 대량 생산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동이 함께 기술 개발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무엇보다 프라임동의 유엔한 파사드를 보여주는 블러썸 쉐입과 커튼홀 기술 과학적인 선쉐이드는 건축 측면에서 거둔 온리원 철학의 쾌거입니다. 쾌적한 연구 환경을 만드는 미래형 공조 시스템 칠드빔과 유엔한 실험실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붐 또한 연구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하고 연구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발전의 속도를 높입니다. 공간 역시 정직과 열정, 창의를 반영한 온리원적 지향을 보여줍니다. 사무 공간과 실험 공간, 업무 공간과 협업 공간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연구 공간은 대형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연구원 간 열린 소통을 유도하는 공간들은 기술 개발의 폭발적인 시너지로 전환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숙고하여 비약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들도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들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완전히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줍니다. CJ플러선파크 이전부터 주목받아온 각 연구소가 이제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바이오기술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기술과 다양한 셀 팩토리 환영으로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식품연구소는 차별적인 식품 대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 편의, 대형 제품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를 리딩하는 글로벌 탐연구소로 우뚝 서겠습니다. 소재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소 및 고체발효 기술을 통해 식품 및 천연 생활 소재 분야에 글로벌 탐연구소로 도약하겠습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고효율 핵심 사료 기술을 통한 대형 제품 및 기술지배약 고부가 제품 개발과 고생산성 양초 기술 개발로 글로벌 탑10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연구소는 글로벌 시장 지향에 혁신적인 신약 및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글로벌 제약 연구소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제이 플러섬 파크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연구 인프라 위에서 창의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구인자들이 도전하는 경계와 제약 없는 연구는 글로벌 대형 기술로 자라나 인류를 이롭게 하는 초대형 성과를 꽃피울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 그레이트 CJ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시작 CJ 플러섬 파크 CJ 플러섬 파크라는 우선 CJ 플러섬 파크 해썬